여러분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44명으로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MBC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제네레론, 트럼프가 맞았던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이거를 간편한 피아주사도 허용을 했답니다. 피아주사가 그냥 엉덩이 같은 때 직접 넣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맥주사로 허가를 맡았는데 이렇게 피아주사로 허용이 되면 편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체 치료제에 투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FDA 미국 제약사 리제네레론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피아주사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리제네레론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달 11월 FDA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해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70%가량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건 뭐 항체 치료제가 셀티론도 마찬가지죠. 국외의 단일클론 항체를 섞은 리제네레론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투약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선 기대했던 것만큼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FDA가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을 전제로 치료제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맥 내 주입 방식이 일반적인 피아주사보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정맥 내 주입 기구를 갖추지 못한 의료시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리제네레론 치료제가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여돼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기구가 없거나 투약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아주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제네레론은 지금까지 일부 환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항체 치료제가 더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FDA 결정을 반겼습니다. 리제네레론은 2분기에만 100만 회 분량의 항체 치료제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백신처럼 감염 예방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제네레론은 FDA의 자사의 항체 치료제를 치료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케로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뉴스 보고 있나요? 미국 FDA에서 하는 것을 잘 배워서 벤치마킹에서 꼭 따라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